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캐스트 인사드립니다. 오늘부터 또 시리즈 요새 올해 선생님 시리즈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수능 MBTI입니다. 수능 MBTI 유형별로 여러분을 해체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각각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찍습니다. 선생님 여기 봐. 뭐예요? 선생님 전략이 수능 수학 만 개의 전략. 여러분 각각 개별적으로 다 본인에게 맞는 전략이 있다. 그걸 가이드를 잡아주겠다는 슬로건인데 사실 그걸 직접 해내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. 내가 만명이 될 수는 없잖아. 만명의 개인교사가 될 수는 없고.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줄기를 잡아서 큰 틀에서 묶어주면 분류해 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특징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본인에게 맞는 학습을 통해 올해 수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4개월 남은 이 시점에 또 무엇보다도 고3 기준으로는 여름방학 시즌이란 말이에요. 여름방학 초입이야. 초입. 4주, 3주 정도가 될 텐데 3주라 생각하고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1학기 때 상반기 때 공부한 기출 N제들이 있을 거예요. 기출이나 N제나 스윙 커리큘럼으로는 BTK, 식스펙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들의 오답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살짝 가미해서 6평에 대한 반응도를 접목해서 여러분들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눠드릴게요. 나눠서 그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3주간 갱생이란 단어가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? 기분이 나쁘신가요? 3주간 그냥 슬슬쩍 딴 거 하지 말고 꼭 요걸 한번 짚고 가자라는 방식의 학습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요걸 해야 돼요. 스스로 진단합니다. 공통과목에 대한 자가진단을 좀 합시다.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기준을 뭘로 썼냐면 식스펙으로 했거든. 왜냐하면 식스펙이 가장 정교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식스펙을 안 했어요. 선생님. 선생님 식스펙을 제가 안 했는데. 그러면 딴 거 하세요. 여러분의 기출문제집. 이렇게 식스펙은 전체를 기출문제집 혹은 기출과 연계된 N제 기출과 이렇게 흐름이 잡혀있는 N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. 그거로 대체하시면 되고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. 그러니까 상반기 때 가장 주요하게 공부한 문제집.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. 아래는 6평, 12번, 14번, 15번, 20번, 21번, 22번이 전부 뭐야? 전부 변별료 문항이란 말이야. 6개. 요것의 마진 개수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오 유형은 뭐냐면. 오. 이건 뭐냐면 식스펙 시즌1, 시즌2 전군을 다 풀었고 오답까지 끝냈다. 야, 박수. 일단 뭐 다른 거 떠나서 일단 박수, 박수. 자, 두 번째는 제가 다 풀긴 풀었는데요. 오답은 안 했네요.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 같긴 한데. 근데 다시 공부는 안 되냐. 이런 사람도 있어. 세 번째는. 세 번째는. 사다 놓긴 했는데요. 듬성듬성 풀었어요. 듬성듬성 풀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아, 느낌이 안 좋아.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요쪽이 아닐까라는 이런 약간 그 현실적으로 냉정한 냉정한 이성적 판단? 아, 아니야. 요쪽이 더 많을 거라 믿고요. 어쨌든 이렇게 나눠보고. T, P, E는 뭐냐면. 그래, 개수. 6평의 변별료 문항을 난 3개 이상 틀렸다. 이것도 불안한 마음. 다수가 더 요쪽이 아닐까라는. 그 다음에 한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. 아니에요. 저는 다 맞았어요. 와, 결국 이쪽과 O, E가. 와, 그죠? O, E가 최고. 요건 어때요? 듬성듬성 다 맞았어. 나 천재, 나 천재. 그러니까 난 뭘 했어.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홉 가지.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아홉 가지 유형. 유형별 학습을 코스를 좀. 3주간 학습을 코스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O 유형입니다. 오답을 다 했어요. 다 풀었고 오답까지 했어요. 여러분들의 기출 혹은 엔젤을 다 했습니다. 어쨌든 선생님 이건 교재인 6팩을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잘 참조하시면 돼요. OT. OT가 뭐였더라? 다 풀었는데 아이, 3개 이상 틀렸어. 뭐 좀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. 어떡하죠, 선생님? 전 다 풀었는데. 뭐가 문제일까요? 뭐가 문제예요? 여러분, 주요 기출을 다시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선생님 커리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엔젤들도 다 비슷할 거야. 기출을 베이스로 해요. 기출에서 문제일식을 재확인, 확장 이렇게 해나가는 거란 말이죠. 그런데 내가 오답까지 다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 이런 상태잖아. 그러면 이 여름방학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요 기출 복습이에요. 주요 기출 복습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. 그렇죠? 그러니까 주요 기출을 꼭 복습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답 문항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. 오답을 했지만 약간 라이트하게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돼. 그러니까 핵심 기출과 관련된 문항들을 오답을 했는데 아, 이게 이런 문제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구나. 기출과 연결이 돼 있었던 거구나. 라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, 여러분? 기출 공부랑 엔제 공부랑 떨어진 게 아닌데 기출 엔제도 다 내가 분명히 엔제도 다시 복습을 했는데 왜 오답까지 했는데 왜 뭔가 점수가 안 나올까? 라는 거는 기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뭔가 느슨하게 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. 그것을 다시 하라 이런 얘기예요. 그리고 뭐 일단 오답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교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만약에 이제 그랬는데 또 안 되고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 아마 잘 될 거야.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한 나머지 계획을 계획대로 공부하시면 돼요. 여름방학 공부하시면 돼.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뭘 했으니까 오답도 하고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그것은 일정하게 내가 완수를 좀 한 거잖아. 미션은 클릭한 거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기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라. 그리고 오답 한 번 더 하시라. 제가 이게 오답은 다 했는데 한 두 개 정도 틀렸어. 잘했죠. 한 두 개 정도 틀린 실력이면 아주 잘한 실력이거든. 그냥 쭉 가시면 돼. 우리 오이 그냥 박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당부 하나 하고 싶은 이 두 친구들에게는 2024 수능과 2025 육모를 스스로 꼼꼼히 한 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 두 시험이 그 이전 시험과 또 다른 면들이 있거든. 두 시험은 이 수능 뒤에 나온 시험이라 사실 가장 최근 기출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.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적지 않나 라는 걸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실전모의고사들이 있을 거야. 아니면 다른 NG들이 있을 수도 있죠. 그걸 꾸준히 하시고 방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름방학을 통해서 실력이 조금 더 다져졌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실물은 좀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답도 다, 문제도 다 풀었고 오답도 다한 우리 친구들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. 이러기 쉽지 않은데 혹시 난관에 빠졌다면 기출부터 한번 다시 해보시라.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이제 조금씩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. 다 풀었는데 오답을 안 했다고? 아니, 아니, 여러분은 정말 이 A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좀 뭐랄까, 이게 좀 심한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회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자기 거 할 거 다 해놓고 자기 몫을 안 챙겨. 아니, 문제 왜 풀었는데? 내가 무엇을 잘 모르고 어디가 좀 취약해서 이걸 좀 실력을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찾기 위해서 문제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몰라. 물론 아무 문제도 풀어야 되겠지만 아니, 엔젤을 풀고 내가 식스팩 정말 양이 많은데 이걸 다 풀었는데 왜, 왜 오답을 안 합니까?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약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다 똑같아. 다 혼나야 돼. 다 떠나서 빨리 오답부터 합니다. 아시겠죠? 오답 정리 꼭 해요. 제가 여름방에 또 딴 거. 딴 거 하기 전에 앞선 교재 오답부터 합니다. 그렇게 해야 진짜 잘 될 거야. 이거죠? 이건 정말 부동의 진리야. 왜 공부한 걸 다시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을 왜 그걸 안 했냐. 괴로워하지 말고 꼭 좀 하시고. 다만 다 풀었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도 아직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싹 다 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좀 차이가 있다면 AT입니다. 아, 저는요. 좀 많이 틀렸어요. 오답을 안 했으니까 많이 틀렸지.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잔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. 미안. 그래서 방법은 식스팩 기준으로는 선별기출 코너가 있어요. 맨 앞에. 각각의 데이마다 이 기출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막 뒤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선별기출 코너 있죠. 이거를 한 번 꼭 다시. 왜 그러냐면 많이 틀렸으니까. 이제 오답을 아직 안 했지만 잘 본 친구들도 있었잖아. 이런 친구들은 기출 자체에 대한 학습은 꽤 잘 되어 있을 거거든. 그런 친구들이 아닌 좀 많이 틀렸으면 기출부터 한 번 꼭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답을 꼭 다 하세요. 알겠지? 그렇게 해가지고 오답만 미션을 다 해도 미션이 클리어가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제 다른 커리를 나갈 준비가 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. 알겠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전히 점수가 저주하거나 변별 영문항이 잘 안 풀리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뭘로 해볼 필요는 있다? 뭐 해요? 스스로 분석도 좀 하고 모의고사 1회분 정도 다시 풀어보면서 재점검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. 알겠죠? 너무 걱정은 마시고 그래도 긴 시간이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. 긴 시간 열심히 문제를 다 풀었는데 왜? 그걸 쭉쭉 내 몸에 흡수시키는 일을 안 했느냐. 이런 안타까움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런 분들은 기출부터 좀 하시고 하나, 두 개 틀렸고 다 맞은 친구 오답도 안 했는데 다 맞았어? 너무 좀 얄미운데? 그래도 이 분들도 여러분들도 오답 꼭 하십시오. 그거부터 하세요.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양이 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시조원부터 다시 하시고 여러분들도 책을 엔제 두 개, 세 개 할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내가 아직 실력이 충분치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지 않아. 그럼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권, 한 권 오답하시라는 얘기야. 한 권, 한 권 오답하시고 꼭 그러고 나서 육평구평 수능을 다시 보세요. 그러면 육평, 이게 좋은 엔제라는 육평구평과 관련된 그 아니다. 작년 수능과 육평과 관련된 문항들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. 그렇게 문제의식이 이제 확실히 좀 살아날 수 있고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모의고사 한 번 정도 쳐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정말 얄미워. 오답도 안 했는데 다 맞았어. 그런 친구조차도 뭘 하라? 오답은 꼭 하시고.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두세 권 더 하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마비하는 게 사실 훨씬 학습 효율이 좋거든. 꼭 진행해 주시고 계획대로 그냥 공부하세요. 계획대로 공부하십시오. 자, 이번에 이제 가장 세 번째 그러면 듬성듬성 푼 친구들은 더 많이 목소리를, 목청을 높여야 될까요?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 이건 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었는데 오답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약간 나무라면 그거 하면 되잖아, 그치? 근데 뭔가 내가 공부하기 좀 버겁거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었거나 너무 기초가 없어서 다 못했을 수 있잖아. 아니면 시간도 많았고 기초는 있는데 게을렀거나, 그치?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서 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. 반드시. 이 여름에 새 거 하느니 그래도 듬성듬성이라도 했던 거 있지? 그거 다시 하는 게 좋아. 진짜. 아니, 여러분 상반기 책은 이제 빠이빠이, 난 하반기에 새 교제 맞이해 이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마시고 상반기 했던 거 다시 하세요. 절대 느리지 않아. 남들은 막 실무하고 남들은 뭐 다른 거 세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무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상반기 때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너무 너무 과도하게 많이 계획해서 결국 못 했어. 이런 거는 좀 선별해서 버릴 수는 좀 이렇게 솎아낼 수는 있는데 핵심 골간이었던 것은 다시 하셔야 돼요. 그중에서도 좀 많이 틀리는 상태라면 공부를 좀 덜했으니까 많이 틀리겠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기출 그 앞에 A 유형과 비슷해요. 기출, 선별 기출, 핵심 기출부터 다시 보는 게 좋아요. 핵심 기출부터 다시 보면서 하루에 두 건 분량씩 정도 풀면서 두 건이라고 많지 않아. 핵심 기출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. 기출을 총정리를 꼭 좀 하시면 좋겠어요. 핵심 기출에 대한 총정리. 핵심 기출에 대한 총정리를 소위 식스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기출 교제 있잖아.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 다시 꼭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천천히 그동안 안 했던 거 다시 하시라니까 하나 하고 속도가 너무 한꺼번에 하면 힘들 테니까 하나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시면 알찬 여름방학습이 될 수 있어. 방학이라는 이 기간은 아마 그동안 다 못했던 걸 다시 채우라는 의미의 기간일 그런 의미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절대로 리셋하거나 폐기하거나 그런 게 사실 좋긴 하거든 야 나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그러면 상반기 때 공부한 거 다 날라가요.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 다시 재점검 하시길 바랍니다. 마찬가지예요. 한두 개 틀린 친구도 기출은 꼭 다시 보시면 좋겠고 선별 기출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다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한 교제들이 대체로 기출의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출로 다시 안 한 걸 해나가는 방식이면 참 좋겠어요. 알겠죠?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빠른 사람도 있잖아. 제가 이거 뭐 다른 이유로 다 못했지만 이 책들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웬만큼 다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은 가시되 여러분이 선택한 그 교제를 꼭 마무리해서 가시고요. 6평 9표 작년 수능과 6평에 대한 리뷰 분석 꼭 한 번 하시고 실물을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자꾸 중간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. 못 받아도 뭐 하라고요? 기출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 한 거 꼭 하시고 알겠지? 그리고 하는 김에 하면서 오답 봐야지 방학 이후에 9평 때 선생님 캐스트 한 번 더 찍어서 오답하라고 한 번 더 욕해 주세요. 이런 마인들은 갖지 마시고요. 알겠죠? 3주간 이렇게 좀 알차게 보내면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면 3주 금방 가거든? 그렇게 금방 3주 보내고 나서 또 이렇게 허무할 수가 9평이네. 이렇게 약간 뭐랄까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그런 수험생이 아니기를 바란 마음에서 9가지 유형을 한 번 나눠봤습니다. 핵심은 상반기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오답을 안 한 게 있으면 좀 해라. 그겁니다. 알겠죠? 그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딱 좋겠습니다. 우리 MBTI 수능 MBTI는 선생님이 다른 주제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몇 개 있어요. 아우 어찌나들 다들 그렇게 스타일들이 다른지 하지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공부하는 거예요. 여러분방부터 또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. 다음 퀘스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